. .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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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이른 봄에 벌써 고기가 나온 곳이 있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와 와 군인 인근에 또 뭐 고기 움직임이 있다고 막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오긴 하는데 아무나는 못 잡아 하루 이틀 장바구 생기를 때리니까 또 나오나 봐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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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입니다